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 댁의 위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일정 및 경제 지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월달 지금 현재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 파울루장 청문회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렇게 두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울루장 청문회 관련해서는 파울루장이 여전히 비둘기적 발언을 할 경우 증시에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고용보고서 또다시 발표가 된다면 금리,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에 하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입니다. 월요일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 중 하나이며 OECD 경기 선행지표가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일에는 파울루장 상원천문회가 있습니다. 채널이라 중요하고 파울 발언에 따라서 파울루장 발언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요일에는 파울루장 하원천문회, 그리고 1월 졸측, 채용공고,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에 공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월요일 장후의 트리프닷컴, 그리고 화요일에는 장후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중 하나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수요일에는 장전 캔벨스프, 그리고 목요일 장전 징동닷컴, 장후의 도큐사인과 개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일정 발표, 지표 발표가 될 금요일, 3월 10일 금요일에는 2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보고서가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예측치는 실업률이 3.4% 그리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57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비 기준으로 0.4%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회의 지금 예정되어 있으며, 애플의 주주총회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증시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제가 이번 주부터는 티크팬 채널을 통해서, 티크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증시의 1차, 2차, 3차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점을 정해드리고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목별 이슈를 하나씩 잠깐씩 보면,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공장 확장 소식으로 수요 우려가 감소되고 있으며, 목표가가 180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는 VR 헤드셋 가격 최대 33%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이 6%대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왔고, 상승률이 높았던 주간 단위로 상승률이 높았던 브로드커크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로 인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베스터데이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시각이 생기며, 다시 매수 시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기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기대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버지니아의 제2본사 건설 중단, 비용 감축은 주가의 호재 이슈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 계속적으로 인력 감축에 이어서 일단 제2본사 건설까지 중단하면서, 현재 비용 절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 편의점 8개나 폐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오프라인 전략,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오프라인 거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점은 아마존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14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